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우리가 이제 금융상식 쪽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금융상식으로 넘어오게 되면 예금편, 보험편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될 텐데 우체국에서 이제 취급해야 되는 상품들이 이제 그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구분을, 분류를 그런 식으로 해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예금편을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이제 첫 번째 이 단원이 보면 금융경제일반이라고 돼가지고 통상적인 이제 금융상식에 대해가지고 쭉 또 이렇게 펼쳐놓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 정리를 한번 해보니까 어마어마한 양이 이렇게 튀어나와 버려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양이 튀어나와서 그 관련된 부분을 이제 한번 같이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러면서 정리를 해나가기는 할 텐데 어마어마한 분량을 꼼꼼히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또 두 시간으로 좀 나눠서 볼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빈칸 채우기를 이번 시간에 이제 하게 될 텐데요. 경제는 인간이 이제 물질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한 물질적인 활동에는 활동의 주체가 존재하고 활동 주체에 의한 일정한 흐름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경제 생활이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경제 주체가 있고요. 경제 주체가 어떻게 돼요? 경제 객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경제 객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떤 액션들을 취하게 되냐면 생산도 하고 그 다음에 소비도 하고 그리고 분배라는 행위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경제 생활이고 경제 주체다. 3대 경제 주체는 가계와 기업과 정부가 있는데 원래는 가계 기업 둘만 있어도 그래도 잘 굴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순환 여기 이제 일정한 흐름의 현상 순환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였는데 여기에서 이제 기업의 힘이 세지면서 정부가 끼어들어서 그걸 조율해 주고 있어요. 그게 3대 경제 주체고 오늘날에는 여기다가 이제 해외 외국이라는 경제 주체까지 포함해서 4대 경제 주체가 돼 있습니다. 정제 객체다 그랬을 때는 또 이제 우리가 재화와 서비스를 떠올려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정리였기 때문에요. 이런 이제 개념 정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재화나 서비스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물질 생활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경제 주체는 가계 그리고 기업 그리고 정부 해외로 구분할 수 있고 토지 노동 자본은 3대 생산 요소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이거였죠.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한 단위만 보면서 가겠습니다. 가계와 이제 기업이 있는데 아 여기서 이제 두 개의 시장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생산물 시장하고 그 다음에 생산 요소 시장에서 서로 만나요. 그죠. 생산 요소 시장에서 만나는데 이게 이제 실물의 흐름으로 보면 실물의 흐름 이거에 대한 반대급으로 화폐가 가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실물은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산 요소의 공급자는 누구예요. 생산 요소의 공급자는 가계가 될 텐데 그때 생산 요소에 뭐가 있느냐 그랬을 때 3대 생산 요소 그러면 토지 노동 자본 이런 게 있고요. 4대 생산 요소 그럼 여기다가 경영 같은 것까지를 같이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토지 노동 자본이 있고 여기에 이제 뭘 더한다고요. 여기다가 이제 바로 경영을 더해서 4대 생산 요소로 구분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 제공에 대한 대가가 바로 이제 지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노동 제공에 대한 대가가 임금이었죠. 그리고 이제 자본 제공에 대한 대가가 이자나 배당금 같은 거 이렇게 이제 들어갔었고 경영 제공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이윤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여기에 경영이 들어가야 되는 거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가계는 이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이렇게 소득 분배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생산물 시장에서 이제 소비 지출을 해주는 주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생산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제 객체는 뭐냐. 그 재화하고 서비스가 있는 것이겠죠. 용역이라는 표현도 가끔 나오죠. 옛날스러운 표현인데 한자식으로 용역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마는 서비스라는 말을 요즘엔 더 많이 씁니다. 가계 부문은 생산 요소의 공급 주체라고 했습니다. 생산 요소인 노동, 자본, 토지 등을 제공하고 그 결과로 얻은 소득을 이제 소비하거나 저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생산 요소를 3개만 대표적인 거를 써놨지만 어 나머지 생산 요소 빠졌는데 틀린 거 아니에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생산 요소가요. 4대 생산 요소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엄청 많은 생산 요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3대 생산 요소 기본적으로 넣어놨을 때 그 내용 중에 잘못 들어간 것만 없지 않다면 잘못 들어간 거가 있지만 않다면 네 그러면은 문제를 삼기는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3대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그거 중심으로 써놨는데 그 결과를 얻은 소득을 어떻게 하냐면요. 소득을 갖다가 뭐하는 주체요? 가게는 소비합니다. 기본적으로 소비를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고 현재 소비를 다 해버리면 미래가 이제 불확실해지니까 미래의 이제 소비 여력을 남겨놓는 거죠. 이게 현재 소비를 미래로 미뤘다. 그래서 저축이 이제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소비 그리고 저축 이렇게 이제 나눠지면 되죠. 자 기업 부문은 생산의 주체로서 노동자본 토지라는 생산 요소를 투입해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며 그 결과로 창출한 생산량이 투입량을 초과하면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윤을 얻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산 요소를 이제 고용해다가 투입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가게가 제공하는 생산 요소를 이제 사다가 어떻게 보면 사다가 그거를 이제 가져다가 생산 요소를 투입을 해서 이걸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이제 창출한 생산량이 투입량을 초과하면 즉 생산으로 벌어들인 매출 수입이 투입량 즉 생산 요소 고용에 따른 대가인 비용을 빼고 난 다음에 남는 돈이 있으면 그것의 이제 이윤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정부 부문은 규율과 정책의 주체다. 자 가게와 기업이 경쟁을 하는 방식을 규율하고 정책을 수립 집행하며 그에 필요한 자금을 세금 등으로 징수하거나 지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부다 그랬을 때는 정부는 이제 재정활동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재정활동의 주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합니다. 재정의 주체다. 재정활동을 한다는 것은 이제 규율 정책 이런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재정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정활동을 보면 정부 수입을 가져다가 뭐랍니까 정부 수입을 가져다가 이제 이걸로 정부 지출을 하는 것인데 용어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부 수입을 다른 말로 세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지출을 세출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데 정부 수입의 종류가 또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표적인 게 조세 수입이 있어요. 특히 중앙정부는 조세 수입의 비중이 크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조세 외 수입이 있습니다. 조세 외 수입이라고 해가지고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뭐 이런 것 등등을 우리가 조세 수입으로 보는데 우체국 같은 데를 통해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사용료, 수수료 뭐 이런 것들 수수료 같은 것들을 이제 내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도 정부의 이제 조세 수입이 되겠죠. 또 그 다음에 금융 거래 같은 것들을 또 우체국이 담당해 주면서 물론 이게 수익을 남길 목적은 별로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큰 돈벌이 수단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족한 것들을 또 이제 이렇게 전입받기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그렇지만은 어쨌거나 여기서 이제 벌어들인 돈도 조세 수입에 들어갈 수는 있는 거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세 세금으로 걷는 수입과 그렇지 않은 수입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보통은 조세 수입, 이 세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세출, 지출을 하고 이거에 대한 계획을 우리가 예산이라고 부르고 그러는 것이겠죠. 해외 부문은 국외자로서 국내 부분의 과부족을 이제 이거를 수출입 등을 통해서 해결해 줍니다. 대표적인 게 수출입이고요. 우리가 이제 물자 중심으로 보니까 그렇고 요즘에는 뭐 생산 요소들까지도 국제적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생산 요소 중에 노동이나 토지는 원래 존재하던 생산 요소이며 재생산된 것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본원적 생산 요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동이나 토지는 원래 존재하던 생산 요소다. 재생산된 것이 아니다. 이래서 본원적 생산 요소라고 또 구분도 하고 그 다음에 자본은 생산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이 소비되지 않고 다시 생산 과정에 또다시 투입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런 맥락에서는 생산된 생산 요소다. 이렇게 이제 비교가 되는 겁니다. 이게 3대 생산 요소로 토지, 노동, 자본이 있는데 토지, 노동 대 자본 이렇게 해가지고 둘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었고요. 생산 요소가 투입되면 생산 과정에서 투입된 양을 초과하는 생산량이 산출되고 그 다음에 그 초과된 생산량은 투입량에 대한 부가가치가 되어서 소득으로 다시 이때는 분배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는 정확한 용어로는 소득은 분배되는 거예요. 생산 요소 제공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것은 분배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인데 배분이라는 말로 막 혼용해서 쓰기도 해요. 예민하게 보면은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분배는 반드시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걸 분배라고 하는 거예요. 소득 분배 그런 것이고 배분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나눌 때 어떻게든 할당할 때 그거를 배분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일단은 분배라는 정확한 표현으로 한번 이렇게 체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소비를 위한 지출은 가계는 소비 지출로 기업은 투자 지출로 정부는 재정 지출로 해외는 수출의 모습으로 각각 이행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원래대로 따지면은 이제 총수요라는 개념이 있고요. 총공급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총수요와 총공급이라는 개념이 있을 텐데 이게 각각의 주체별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있고요. 거기다가 또 뭐가 있어요. 여기 해외, 외국이라는 경제 주체가 있잖아요. 그렇게 있을 때 총수요는 이들이 각각 수요한 것들을 얘기해요. 가계가 수요하는 것을 이제 민간 소비 내지는 이제 이걸로 인한 지출 행위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한 것이 이제 민간 투자입니다. 민간 투자. 여기가 이제 투자 지출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 정부는 이제 재정활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재정활동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정부가 어떻게 돼요? 정부 지출이라는 이런 명목으로 이제 재정 지출을 하는 것이에요. 재정 지출, 정부 지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는 소비 지출, 여기는 투자 지출, 여기는 재정 지출 이렇게 나왔고요. 해외는 수출인데 이게 왜 수출이냐면 해외가 소비하는 거라 우리가 수출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해외가 소비하는 거니까 우리가 수출해 줘야 된다. 이렇게 원래 봐야 되는 거고요. 총공급이다 그랬을 때는 가계, 기업, 정부 다 같이 하면 이제 국내 총생산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 안 들어가도 상관은 없겠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 상식 측면에서 정리할 때는 여기까지는 뭐 그닥 그렇게 필요한 내용은 아니지만은 어쨌건 이렇게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공급해 주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 수입하는 거니까 또 이렇게 갈라지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신제품 개발, 설비 투자, 기술 혁신, 새로운 시장 개척 등 여기에 이제 혁신적 활동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활동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기업이 죽으면 나라가 지탱이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기업은 생산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을 가계에 분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정부의 이제 여기 법인세, 사업소득세 등의 조세를 납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득을 거둔 거, 소득세 중에서도 이제 근로소득 이런 거 말고요. 이제 가계 구성원이 직접 사업을 전개해서 사업소득을 거두면 사업소득세를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이 이윤을 남기면 그때 이제 법인세를 또 이제 납부해야 되고 그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정부의 법인세, 사업소득세 등의 조세를 납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또 잘 불러가야 세금도 또 많이 거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자 기업에서 소득을 이전받는 가계와 정부는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제 지출활동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지출활동을 한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려보면 가계가 있고 여기에 이제 기업이 있어요. 그러면 둘이 무슨 시장에서 만난다 그랬어요. 생산물시장에서 한번 만나고요. 그 다음에 생산요소시장에서 또 한번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은 가계가 이제 생산요소를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기업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고용을 하죠. 여기가 이제 토지, 노동, 자본 등이다. 이렇게 보고 여기가 이걸 갖다 고용하는 거예요. 고용 내지 투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기업이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서 팔죠. 생산물을 만들어 팔면 생산물 시장에서 이거를 가계가 이제 소비활동을 하는 거예요. 소비활동을 하는데 이때 있잖아요. 이 현물에 대해서 화폐로 이제 이 대가를 치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지출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생산물 시장에서 또 이제 기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수입을 거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은 여기에 이제 생산요소 고용에 대한 대가를 주는데 이게 이제 기업 입장에서 비용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여기에 가계로 이제 들어가면 이게 이제 소득이 되는 거예요. 소득 분배가 이루어졌다라고 봐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빼글뺐글 도는데 이게 이제 정부가 이제 나중에는 개입할 필요가 생겨가지고 정부가 이쪽에서도 조세를 걷고 이쪽에서도 조세를 걷고 그래요. 조세를 다 양쪽에서 걷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조세를 걷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뭐 사회간접자본 공공제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SOC 사회간접자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막 제공해주고 그래요. 그리고 이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외국하고 이렇게 교역이 또 있는 것이죠. 이런 이제 4대 생산 이제 4대 이제 그 경제주치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지출 활동이 벌어진다라고 봐두시면 되고 정부는 이제 이렇게 끼어들면서 여기에 역할도 하고 여기에 역할도 하고 필요한 만큼의 역할들을 다 양쪽에서 걸쳐서 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봐두시고 가게는 다양하게 유입된 소득을 이용해서 주택, 자동차, 가구 등에 요거는 이제 내구제라고 하고요. 내구제 옷, 음식, 구두 등 비내구제 이런 거는 한번 쓰면 그냥 이렇게 달아서 없어지는 것들이고 상대적으로 길게 가는 것들이죠. 주택, 자동차, 가구 이것도 뭐 수명은 있겠지만 좀 상대적으로 길게 가는 걸 내구제라고 이렇게 합니다. 영화, 여행, 학원, 이미용 등 용역을 또 위에 지출하기도 하죠. 정부는 걷어들인 세금을 활용해서 가게나 기업의 행정, 국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도로, 황만, 공항, 철도 같은 사회간접자본, SOC 또 다르게는 공공인프라 인프라 스트럭처라고도 이제 하죠. 그죠? 이렇게 이런 것들을 건설 유지를 합니다. 자, 그리고 금융활동의 주체로는 경제 주체인 가게, 기업, 정부의 그 다음에 금융회사를 추가합니다. 금융활동의 주체 이렇게 했을 때는 경제활동 중에서도 금융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는 금융회사가 추가가 돼가지고 네 부분으로 이제 주체가 나눠질 수 있습니다. 자, 기업은 사내에 유보하고 있는 자본이 생산활동에 필요한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부족한 자금을 은행 등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주식 채권 등의 유가증권이라고 그러죠. 유가증권은 뭐 권리증서인데 가부치가 있는 권리증서다 이 말 아닙니까? 이런 것들의 발행을 통해서 조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이거는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가령 주식회사다 그러면 주식회사가 이제 자금을 확보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금을 확보할 때 그 수단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우리 복습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뭐가 있냐면은 주식회사가 자금을 확보할 때 이게 직접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회사 아니에요? 주식을 발행하고 그 다음에 돈을 구워올 수도 있죠. 이제 그때는 채권을 발행합니다. 회사채 같은 거를 발행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회사채를 발행한다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차익금 은행 같은 데로부터 차익금 돈을 구워오기도 하고 아니면은 사내의 유보이윤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깥에서 일단 돈을 충당해오면 외부금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사내 유보이윤은 자기네 돈이니까 내부금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있잖아요. 이게 이제 주식 발행, 채권 발행, 사내 유보이윤. 이거는 또 이제 뭐가 되냐면 이거는요. 이제 직접금융이에요. 여기는 직접금융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 있잖아요. 차익금은 또 뭐가 되냐면 이거는 간접금융의 영역이 또 됩니다. 중간에 이제 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간접금융이다. 그렇게도 나누죠. 자 이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어쨌건 이렇게 자기네 사내 유보이윤만으로 충당이 안 되니까 대출을 받거나 차익금이죠. 주식채권 같은 유가증권의 발행을 통해서 또 조달을 이렇게 하기도 한다라고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번 금융활동의 주체 중 금융회사는 여타 세 주체 간 금융의 이제 뭐예요? 중개 기능을 수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직접금융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게 매개체 정도밖에 금융 이제 금융회사가 역할을 안 하지만은 소극적이지만은 차익금 같은 경우에는 금융회사 중간에서 아주 능동적입니다. 그죠? 자금들을 막 이렇게 수거해서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어 저 제공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자기네 판단으로 어 당신네들 들어와 들어와봐 어 당신네들 뭐 어때 갚을 능력이 되나? 이런 걸 자기네가 심사하고 주는 건데 이쪽에 자금 공급자와 자금에 대한 이제 수요자가 서로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가운데서 매개 역할을 하게 되면 그때는 직접금융이 아닌 간접금융의 형태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금의 수요자 공급자가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사이예야 직접금융이었죠. 이제 그렇게 이제 나눠서 보는데 아무튼 이제 그때는 좀 금융기관이 좀 더 능동적이지만 어 이제 대부분의 경우 이제 자금의 수요자 공급자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금융 시장에서는 자금 수요자와 자금 공급자를 이어주는 매개 수단인 이제 금융 상품이 있고요. 각 금융 상품을 통해 필요한 거래가 일어납니다. 금융회사들은 원활한 자금 중개를 위해서 돈을 빌리는 사람의 신용도를 평가하기도 하고 돈을 저축하는 사람들과 돈을 빌리는 사람 사이에서 어 가격을 조정하기도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 가격이 이자율이죠. 이제 돈에 대한 어 가격 이게 이자율입니다. 돈에 대한 가격을 이자율이다. 이거를 소비를 하지 않고 저축을 한다면은 어 그게 이제 소비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만족감에 대한 어 부분에 대한 보상일 수도 있는 거고요. 어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소비를 할 때는 이제 이자율을 포기해야 된다는 기회비용이 또 발생하기도 하고 거꾸로 또 이렇게 저축을 하면 이자는 받지만 그런데 소비를 통한 만족감을 일단은 좀 기회비용으로 일단은 좀 내가 포기해야 되고 당장에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관계가 이제 맺어집니다. 자 금융경제 분야에서 여기 이제 리스크라는 개념이 있죠. 리스크는 경제현상이나 투자결과 등이 기대와 달라지는 정도를 어 말하며 불확실성 또는 변동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제 공부 다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어 이 네인저라고요. 네인저 단거 어 이거하고 그 다음에 위험 리스크는 구분을 해서 우리가 보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리스크라는 용어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기간당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을 이자율 또는 금리이라고 하죠. 금리. 돈에 대한 이자를 금리라고 합니다. 원래 이자라고 하면 조금 더 넓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자는요. 쌀 100가마니 빌려줘. 내가 110가마니로 갚을게. 그러면 쌀 10가마니가 이자가 된 거잖아요. 근데 돈에 대한 이자를 특별히 또 금리라고 이렇게 또 부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자율과 금리 같은 용어로 그냥 같이 쓰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 다음에 돈에 값인 금리는 금융시장에서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자금에 대해서 가격과 그 다음에 수량 거래량이죠. 거기에서 이제 균형점에서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되는데 때로는 있잖아요. 여기가 수요고 여기가 공급이니까 때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요. 자금 공급은 단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수요자가 이렇게 달라붙어서 거기서 균형을 이렇게 이루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본원적으로 뭐 한국은행이 돈을 더 풀면 얘가 이제 그대로 오른쪽으로 옮겨져 가기도 하고 돈을 쪼이면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 왔다리 갔다리 한다. 이런 식으로 또 설명도 많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고요. 각국의 이제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조정을 통해 시장금리에 영향을 줌으로써 경제전체의 흐름을 안정화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제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죠. 금융통화위원회에 7명이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매달 셋째 주 이제 목요일마다 요거를 막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죠. 우리 뭐 금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제 금리를 더 기준금리로 올릴래? 낮출래?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논의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그때 기준금리 목표치라고 그러죠. 우리는 이제 지금 RP라고 하는 환매조건부 채권을 기준금리로 삼아서 그래가지고 이제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예전에는 이제 그거는 콜상품 콜금리를 기준으로 했지만 바뀐지가 이제 꽤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단위로 올리기도 하고 떨어뜨리기도 하고 동결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경제 전체의 흐름을 안정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단리는 단순히 원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복리는 이자에 대한 이자 이자가 또 원금으로 다시 포함돼서 다음 연도에는 원금이 늘어나는 형식을 취하게 되겠죠. 단리와 복리에 대한 비교입니다. 표명금리는 겉으로 나타난 금리를 말하고 그 다음에 시료금리는 실제로 지급받거나 부담하게 되는 금리입니다. 그래서 요거니까요. 표명금리와 시료금리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되고 금융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자율 또는 금리는 요거는 수익률의 개념으로 이해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할인율로 표시된 경우에는 정확한 금리 비교를 위해서 수익률로 전환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인율은요. 미리 이거를 떼고 시작하는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수익률로 전환해서 비교를 해보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고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금리는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함으로 모든 금리의 출발점이자 나침반의 역할을 하는 게 기준금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금융회사 또는 거래금액이 크고 신용도가 높은 경제주체들이 거래하는 만기 1년 이내에 금융시장에서 결정되는 이자율을 우리가 이제 단기금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단기 중기 장기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이거 1년 기준으로 해서 단기냐 아니냐가 나눠지기 때문에요. 그렇게 봐주시고 채권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는 채권 수익률이라고 또 여기는 부르는 겁니다. 채권이 수익률이 얼마나 나으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금융회사는 거래 상대방의 신용상태를 직접 파악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로 신용평가사들이 있죠. 여기를 통해서 신용정보를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금융회사들하고 거래할 때는 거기에 이제 제3자에게 정보를 뭐 줘도 상관없죠. 그런데 뭐 싫어요. 이러면 아 그러면은 거래를 못합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3자 정보 이제 제공에 동의를 해야지 금융거래가 또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신용평가회사는 보면 이제 나이스 많이 들어보셨죠? 나이스 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그리고 이제 코리아 크레딧뷰 이렇게 해가지고 KCB 이렇게 해서 이게 대표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용평가회사들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명목금리는 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의 변화를 감안하지 않은 금리다. 그리고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금리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리가 경제에서 원래 명목이라는 말하고 실질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명목이란 말하고 실질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명목이다 그랬을 때에는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물가 변동치를 포함하는 거예요. 물가 변동치를 포함하고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물가는 맨날 변할 텐데 이 물가가 올랐는지 떨어졌는지를 감안해서 내가 알고자 하는 지표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물가 변동치에 대한 물가 변동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오르면 오른 대로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경상가격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고요. 실질은요. 우리가 알고 싶은 이 경제 지표가 결코 이제 물가가 변동한 거를 포함하는 걸 바라지 않아요. 그런 거는 또 다른 변수가 하나가 더 스며들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물가 변동치를 불포함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물가 변동치가 변한 것은 물가 지수를 가지고 우리가 알면 되지 물가 변동치를 이제 불포함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물가 변동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물가 변동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일부러 그래서 제외하는 거예요. 관심을 기울여서 제외한다. 물가가 변동한 만큼 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불변가격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나눠서 보는데 이 금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금리다 그랬을 때는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빼줘야 아주 심플하게 그냥 얘기하면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빼주어야 그래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래야 결국에는 이제 실질금리가 도출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는 미와 1달러의 몇 원의 형식으로 외국화폐 한 단위에 상응하는 원화가치를 환율로 표시하는 자국통화 표시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와 1달러의 몇 원 이런 식으로요. 이제 원달러 환율이 1달러 대 얼마 원이냐 이렇게 따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엔화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할 때는 100엔당 몇 원이다. 이런 식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자국통화 표시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외화 입장에서 보면 외화가치 상승과 환율 상승은 서로 이거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환율이 상승했다라고 보면은 이거는 이제 원화 가치는 떨어진 겁니다. 원화의 가치는 하락했다라고 봐야 되고 이런 거를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평가 절하됐다. 혹은 원저현상이 벌어졌다. 원화가 약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원화 약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 하락했다는 얘기는 1달러를 살 때 우리나라 돈을 더 조금만 주어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어떻게 됐다라고 봐야 돼요. 원화 가치가 상승했다라고 봐야 되고요.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1달러 살 때 우리 돈 조금만 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평가가 절상됐다. 이렇게 봐야 되고 원고현상이다. 라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구나 라고까지 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환율 상승 환율 하락 이것의 의미를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고요. 여기는 외화 가치 상승과 환율 상승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같은 방향 여기를 원화로 바꾸면 반대 방향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변동 환율 제도를 채택을 합니다. 과거의 고정 환율 제도는 정부가 콕 집어서 우리는 1달러당 얼마로 교환하도록 할 거야 이렇게 정하는 방식이었는데 이게 뭐 금융 역사로 보면 스미소니언 체제니 뭐니 막 이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시장에다 맡기기로 요렇게 이제 했고 미국이 이제 환율을 조작해서 니네 고정 환율 비슷하게 가냐 이런 걸 막 감독해요. 감시해요. 그래가지고 환율 조작국 이렇게 지적하면 어 이제 막 경제적 불이익을 주고 막 이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국가들 어 같은 경우에는 변동 환율 제도 이제 경제적으로 정상적인 국가들은 변동 환율 제도는 안 할 수가 없어요. 국제 교육이나 이런 걸 할 때 변동 환율 제도를 당연히 채택한다. 이렇게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외환 시장에서 이것도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이 되고요. 환율이 상승하면 국제 상품 및 서비스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이제 어떻게 되냐면 1달러당 뭐 가령 1달러당 천원 하던 게 극단적으로요. 1달러당 2천원 한다고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물건 만원짜리를 이제 수출한다고 봤을 때 만원짜리를 수출할 때 여기서 이제 10달러를 받아왔으면 되는 것이 이제 얼마만 받으면 돼요? 5달러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수출 가격에 경쟁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때는 이제 경상수지가 개선된다. 반대로 수입은 불리해지는 거죠. 환율이 상승하면. 또 이제 거꾸로 환율이 하락할 때는 또 이제 수출에 가격 경쟁력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각국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 라는 개념이 있죠. 우리나라가 이거가 바닥이 나가지고 IMF 막 구제금융 받고 외환위기를 겪었던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이제 그거랑은 말이 안 맞네. 아무튼 그때 엄청 놀라 놀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요. 외환 보유액을 엄청 쌓아가지고 우리나라가 막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이제 국제적으로도 외환 보유액이. 그때 깜짝 놀라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외화지급 불륭사태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외환시장 교란시 환율 안정을 도모합니다. 여기에 외환 보유액에 박아놨던 돈을 꺼내다가 시장에다 풀었다 쪼였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환율이 이제 어 이게요. 우리가 고정환율로 가는 건 아니지만 이게 이제 외환시장이 교란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안정성은 또 도모할 수 있는 것. 그런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겸유하게 주권의 영역과 그 다음에 또 이제 그죠. 어 또 이제 또 국제사회에서의 이제 시장의 원리 이런 것들을 잘 이제 맞춰서 가야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하고요. 주식시장은 기업공개 IPO라고 나왔습니다. 기업공개나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식이 발행되는 발행시장과 어 이렇게 발행된 주식이 거래되는 어 이게 이제 유통시장으로 나눠지는 거죠. 주식을 맨 처음에 어 이제 시장에다가 짠 하고 이제 우리 회사 주식을 사세요 이러고 이제 풀면 그것이 발행시장이고 그렇게 산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러면 이제 유통시장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식 유통시장은 장래 유통시장과 장외 유통시장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어 이제 장래 유통시장에 가장 대표적인 게 유가증권 시장이 들어와야 되겠죠. 코스피 시장이 있어야 되고요.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장외 유통시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KOTC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비상장 주식인데도 이제 시장을 형성해서 거래하도록 하는 거고요. 진짜 여기에도 못 들어가면 진짜 다 비상장인 거죠. 그냥 비상장인 거고 그렇게 좀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장외 시장까지 이렇게 해서 받으시면 되겠고 어 그리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을 대상으로 산출되는 종합지수이고 코스닥 시장의 대표 지수가 또 되고 어 그리고 또 이제 코스피 지수와 동일한 이제 시가총액 방식으로 산출된다. 이렇게 어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코스닥 시장에 어 상장되어 있는 종목을 대상으로 산출되는 종합지수로 코스닥 시장의 대표 지수가 코스닥 지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코스피 지수가 또 있었잖아요. 코스피 지수랑 동일한 시가총액 방식으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어 이렇게 보시고 주가하고 그 다음에 주식의 수 이런 것들로 이제 산출한다라고 받으시면 되겠죠. 코스피 200 지수가 있는데 주가 지수 선물 주가 지수 옵션 거래뿐만 아니라 인덱스 펀드 상장지수 펀드 등에도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코스피 지수는 1980년 1월 4일이 기준이에요. 예. 이때 이제 주가 지수를 100으로 하고 코스피 200 지수는 어 1990년 1월 3일을 기준 시점으로 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잠깐 살펴보는 거고 어 KRX 100 지수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역시 최대 주주 지분 자기 주식 그 다음에 정부 지분 등을 제외한 이제 어때요? 요거는 유동 주식만의 시가 총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코스닥 스타 지수가 또 있습니다. 요거는요. 코스닥 시장에 상당된 주식들 중에서 유동성 경영 투명성 재무 안정성 등을 감안해서 선정되는 30개 30개 우량 종목을 대상으로 산출되는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런 이제 그 지수들을 또 꼼꼼히 챙겨 놓으셔야 됩니다. 코스닥 스타 지수는 1996년 7월 1일에 지수를 100으로 하였다가 2004년부터 1000으로 이제 변경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MSCI 가 나와있는데요. 요 지수에 대표적으로 어 이제 요렇게 유럽 압태 극동 요렇게 이제 해가지고 지수를 만들어 놓고 있고 또 이것도 월드도 있고 막 이렇게 EM 신흥시장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게 요 지수들이 요렇게 또 나눠지는 것도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FTSC 요렇게 이제 나와있는데요. 요 지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요거는 파이낸셜 타임스 파이낸셜 타임스와 런던 증권 거래소 가 공동으로 설립한 아 이제 어 FTSC 그룹이 발표하는 지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부문의 지수가 제공되고 있고 주로 유럽에서 사용이 된다. 그래서 외국의 지수들도 좀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미국의 뉴욕 증권 거래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거래량이나 거래 금액 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주식시장이고 처음과 달리 지금은 다수의 외국 기업들도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맨날 우리가 뭐 유수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데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라고 하는 것인데 경제 전반에 걸쳐서 대표적인 30개 대형 제조업 기업들의 주식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뭐 이제 사이즈가 이제 남다른 기업들이죠. 정말 그죠? 하나의 기업이 막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크기만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이게 막 과열될 때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또 이제 있는데요. 여기는 단순 가격평균 방식을 사용해서 지수를 산출하고 있고 미국의 대표적 경제신문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작성해서 발표하고 있는게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다. 이렇게 보시고요. 미국도 이제 두 번째 주식시장이 있습니다. 우리도 코스피 코스닥 있는 것처럼 여기는 이제 미국 증권거래소 에서 이제 여기서 두 번째 주식시장이 미국 증권거래소인데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거래하는 거래하며 뉴욕에 위치하고 있다. 해가지고요. 주식시장이 이렇게 또 구분이 막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세 번째 주식시장은 산업기술주를 주로 거래하는 나스닥 시장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것도 유수에서 많이 보이는 건데 1971년부터 주로 정보통신과 산업기술 관련 기업들의 주식을 매매한다. 이게 뭐 정보통신 쪽 관련된 것들이 많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코스닥하고 또 비교를 하기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나스닥 지수는 나스닥 증권시장에 등록되어 있는 5천여개 주식을 가중평균하는 방식으로 이게 다 계산법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5천여개 주식을 가중평균해서 구한 지수가 되고 아시아 지역인 일본의 니케이지 지수라든가 홍콩의 항생지수 그리고 이제 중국에는 상하이 종합지수가 있고요. 대만의 자이치엔 지수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이고 내부자금은 기업 내부로부터 이제 좀 넘어왔네요. 내용이 내부자금은 기업 내부로부터 조달되는 자금이고 그리고 기업 이익의 내부유보와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충당금 등이 포함이 되는데 내부유보다 그랬을 때 사내 유보 이윤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이윤 중에서도 사내에 유보하는 이윤 부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외부자금은 기업 외부로부터 조달되는 자금이고 금융회사 차익금 그리고 증권시장을 통해서 주식발행 채권발행 등을 통해서 이렇게 조달을 한다고 앞에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넘어왔어요. 외부자금 중에 차입에 의한 조달은 이거는 부채 증가를 초래합니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있잖아요. 기업은 어떻게 돼요? 이제 자기자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다가 부채가 있는 것이죠. 그거를 합쳐가지고 그래서 자산을 움직이게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외부자금 중에 차입을 하게 되면 그럴 때는 부채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차입이니까 돈 꾸한 거에 갚아줘야 되는 거니까 부채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겠죠.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매개하는 수단이 필요한데 이러한 금융수단을 금융자산 또는 금융상품이라고 한다고 앞에서도 잠깐 봤었고요. 금융자산은 현재 또는 미래의 현금 흐름에 대한 청구권을 나타내는 증서다. 그래서 예금증서 어음채권 같은 것들이 그 대표적인 인데 우리가 또 이제 예금편 중요하게 봐야 되니까 예금에다 가로를 좀 쳐봤습니다. 자금의 최종적 차입자가 이제 자금의 최종적인 대출자에게 주식이나 사채 등을 직접적으로 발행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건 다이렉트 파이낸스네요. 그래서 이거는 직접금융이라고 아까 이것도 구분해드렸죠. 간접금융은 차입금을 땡겨올 때 간접금융이고 직접금융은 다이렉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금에 대한 이제 공급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자금에 대한 수요자가 있잖아요. 자금 수요자가 이렇게 있는데 둘이 이렇게 있을 때 다이렉트로 이렇게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간에 금융회사가 이제 딱 끼어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개 역할 정도만 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금융회사가 여기에 이제 끼어 있는 겁니다. 금융회사가 이렇게 끼어서 매개 역할만 딱 하는 게 직접금융이고 이게 직접금융이에요. 간접금융은 이게 이제 둘이 이제 보세요. 요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요거는 보면 이제 잠깐만요. 요기 여기서 더 설명을 하고 가죠. 간접금융은 자금에 공급자 수요자가 있는데 공급자와 수요자가 있을 때 금융기관이 여기에 이제 껴가지고요. 공급자로부터 금융기관이 요 자금을 받아다가 자기네가 평가해서 이제 자금 수요자한테 이렇게 자금을 제공해주는 형태가 되어서 금융기관의 역할 위상이 매우 커지게 되고 단순 매개자 역할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판단 역할까지 하면 간접금융의 이 둘이 서로를 이제 서로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고리가 없어지는 거죠. 이제 은행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금융기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게 간접금융이니까 비교해 보시고 경제주체 중 금융기관 이외에 최종적인 차입자가 발행하는 금융자산을 요거를 본원적 증권이라고 하고 주식사채 어음 채무증서 같은 형태로 이제 발행을 합니다. 금융중개기관이 자신에 대해서 발행하는 청구권을 간접증권 또는 이제 2차증권 어 이라고 하고 금융중개기관이 대출자와 차입자 간에 자금 융통을 매개하는 방식을 우리가 간접금융이라고 아까 이제 설명하고 넘어왔습니다. 간접금융시장의 자금거래 중 첫 번째 단계는 자금의 공급 단계가 있습니다. 자금 공급자가 금융회사에 자금을 맡기고 자기는 이자 수익 같은 것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융회사는 자금 공급자에게 여기 이제 예금증서 같은 걸 교부해서 이자 약속하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자금의 수요 단계로 금융회사가 자금을 수요자에게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용증을 이제 교부받는 단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가 자금을 수요자한테 제공하고 차용증을 받아서 너 이자까지 붙여서 돈 잘 갚아야 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연결이 되고요. 금융시장은 소비주체인 가계 부문에 적절한 자산운용 및 차입기회를 제공하여 가계가 자신의 시간선호에 맞게 소비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고 저축이라는 게 현재 소비를 미래로 미루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내가 이제 언제 내가 가진 자산을 소비하고 지출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선호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소비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소비자 효용이 증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금융시장은 파생금융 상품과 같은 위험수단 위험수단을 어떻게 해준다고 하냐면 금융시장이 파생금융 상품 같은 걸 통해서 위험을 해지해줍니다. 해지해준다. 해지해준다. 완화해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투자자가 투자위험을 위험선호도가 높은 다른 시장 참가자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해준다. 파생금융 상품 이런 게 그렇게 기능하고요. 단기금융시장은 보통 만기 1년 이내 금융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이고 장기는 이제 여기는 만기 1년 이상의 채권이나 만기가 없는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기, 장기 장기, 중기, 장기를 경제적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단기, 장기 이렇게 해서 1년 기준으로 해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단기금융시장은 자금시장이고 장기금융시장은 자본시장이다. 이렇게 나눠서 보시기 바랍니다. 콜거래는 최장 요거는 90일 이내로 만기가 제한되어 있는데 거래물량이 대부분 익일물이에요. 하루짜리 콜거래 전화로 금융기관끼리 야 우리 지금 돈 달려주는데 돈 좀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빌려오고 빌려주고 했다는 데에서 유리한 거잖아요. 자 이제 그렇고요. 기업어음과 양도성 예금증서가 있는데 요것은 할인 방식으로 발행이 된다. 이자를 붙여주는 게 아니라 할인한 돈을 이제 받고 그걸 갖고 나중에 채워서 주는 형태로 가는 거죠. 할인 방식으로 발행이 되고요. 차입자가 만기까지 일정한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발행한 채무증서의 만기는 통상 1년 이내가 단기 1년에서 10년 사이가 중기 그리고 이제 10년 이상의 장기로 구분됩니다. 채무증서는 또 이렇게 기간을 단기 그 다음에 중기 장기 이렇게 구분을 하고 그 기간을 이렇게 이렇게 설정해놓고 있다라고 봐두시기 바랍니다. 채무증서 시장에는 기업어음 시장이 있죠. 그리고요. 양도성 예금 시장 그리고 표지어음 시장 통화안정증권 시장 그리고 국채 회사채 그리고 금융채 등의 채권 시장 등이 포함이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채무증서는 우리 채권 발행의 주체는 국가도 있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도 있는 거고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일반 기업체도 있죠. 물론 작용요건은 좀 이제 엄격하게 우리가 이제 통제를 받지만은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자 주주는 주식소유자고요. 기업 순이익에 대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거죠. 자본을 제공했는데 그것을 내가 주식소유자 같은 형태로 제공을 해줬다 그럴 때는요.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배당금을 받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그리고 이제 코넥스시장, 장외시장이었죠. 이렇게 이제 등이 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주주가 되면은 아까 뭐 잠깐 뭐 그렇게 하고 지나갔지만 배당도 받고 그 다음에 기업의 주주총회에 참여해가지고 이제 의사결정 권한도 행사를 하죠. 우선주 이런 거면 또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간에 이제 그렇게 권한들이 있고 발행기업이 청산할 경우에 채무증서 소유자는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주주는 이제 채무를 다 변제하고 남은 자녀 재산이 있다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지분 내 지분만큼을 나한테 줘라. 이렇게 이제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사가 망하면 주주는 같이 망하는 거고요. 그만큼을 유한 책임 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그 저 어떻습니까? 요게 이제 저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때는요. 내가 이제 빚을 이제 얻어준 거니까 내돈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가서 그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발행시장인데 단기금융상품이나 채권 그리고 주식 등 장기금융상품이 신규로 발행된다. 주로 이제 채권 주식 같은 장기금융상품이 신규로 발행이 될 수 있고 단기금융상품도 발행될 수 있고 그렇다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회사채 또는 주식을 공무방식으로 발행할 때 주로 증권회사가 이걸 인수하는 기능을 인수기능을 수행을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부가 국고채를 발행할 때에는 국고채 전문 딜러 경쟁 입찰에 독점적으로 참여하고 매수 매도 호가 공시 등을 통해서 시장 조성 활동을 담당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국고채 전문 딜러 여기까지 확인을 해보고요. 2005년에 주식 채권 등을 거래하는 증권거래소 선물 및 옵션을 거래하는 선물거래소 기술주 중심의 주식을 거래하는 코스닥 시장을 시장 등 3곳을 이제 어디로 통합했냐면 바로 한국거래소로 통합을 했습니다. 증권거래소하고요. 그 다음에 선물거래소하고 코스닥 증권시장 3군데를 한국거래소로 통합을 이론적으로 관리를 하고 장외시장은 직접거래시장과 딜러, 브로커 등이 거래를 중개하는 점두시장으로 구분이 됩니다. 장외시장은 직접거래시장과 그 다음에 점두시장으로 이렇게 또 나눠지는 거 용어들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점두시장은 딜러, 브로커 간 시장과 그 다음에 딜러, 브로커와 고객 간 또 쌍방거래가 이루어지는 대고객시장으로 또 구분이 그 안에서 나눠지는 거니까요. 틀을 잘 잡아 내보시기 바랍니다. 장외시장은 주로 매도나 매수를 원하는 투자자와 반대거래를 원하는 상대방을 연결시켜 거래를 중개하는 증권회사를 매개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장외시장의 거래 방식도 다시 한번 확인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번 시간에 봐야 될 내용을 좀 빠르게 빠르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OX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